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할게 수연의 귀납적 정의거든? 수연의 귀납적 정의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식을 만들었어야 됐어. 그걸 이제 점화식이라고 이야기 하거든?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식을 만드는 과정은 생략이 됐고 그 대신 이제 어떤 값을 구하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쉽게 말하면 N을 집어넣어서 막 N에 관한 식을 만드는 문제가 있지만 뭐 시그마 N값에 뭐 10 이런걸 줘가지고 값을 구하는게 있잖아 그치? 어떤게 더 편하니? 당연히 값 구하는게 편하네 당연히 그쵸? 얘도 값을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거는 뭐냐면 무작정 대입을 물론 하면 되기는 해요 안되는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까 얘네들의 특징은 조금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보니까 AN값이 7이라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보다 작으면 몇배 하라는 얘기야? 두배 하라는 얘기지 7보다 만약에 크면 7을 뭐 하라는 얘기야? 빼라는 얘기거든 맞지?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대입하지 말고 AN에다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건지를 좀 잘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면 편해요 훨씬 빨라져 자 그러면 봅시다 A1은 뭐가 되겠니? A1은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A2는 뭐냐? A2는 자 얘는 전에꺼가 뭐가? 자기 앞에꺼가 7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한다는 얘기지 그치? 7보다 작으면 2배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2는 전에꺼의 몇배 2배 이런 얘기가 되겠지 7보다 작으니까 그럼 A3은 내 4가 되겠지 전에꺼의 2배니까 A4는 아직 얘가 7보다 뭐해? 작잖아 그럼 당연히 뭐하겠어? 8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 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A5는? 얘가 지금 7보다 크잖아 7보다 크니까 이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7을 빼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다시 또 이제 A6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2가 되고 A7은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A8은 뭐가 되겠어? 8이 되고 다시 또 A9은 뭐가 되겠어? 1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겠구나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시그마 값은 바로 뭐야? 1부터 8까지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1, 2, 4, 8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뭐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답이 얼마가 되나요? 1, 2, 4, 8 더하면 얼마야? 15이? 15이니까 2배 더하면 얼마가 돼? 30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보세요 수혈 A,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고 얘는 뭐냐면 어?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가 몇 칸 뛰기야? 2칸 뛰기네 2칸 뛰기 그치?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2칸 뛰기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조건은 니네가 딱 봤을 때 뭐 말하는 거지? 주기 그치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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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죠? 주기가 얼마죠? 6 6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런 거 다 주기 말하는 거 아니냐 주기 주기 네 1집으로 넣어봐 1하고 7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2하고 8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주기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지 네 그러면 나는 뭐가 나무인데? 아 1, 2, 3, 4, 5, 6까지만 내가 구하면 어차피 7은 1하고 똑같으니까 8은 2하고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구하시면 되고 선생님 구하고 얘도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몇 개가 반복되는 거니? 5개가 반복되는 거니? 5개가 그거죠? 네 1이면 아니 6개가 반복하는 거죠? 아니 5개가 반복하는 거죠? 네 아니 5개가 반복하는 거죠? 1이면 얼마니까? 7이니까 네 1, 2, 3 6개가 반복하는 거죠? 네 5개가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왜? 6개를 하면 36이잖아요 1이면 A1하고 뭐가 똑같아? 7하고 똑같잖아 네 그럼 1, 2, 3, 4, 5, 6까지가 있어야 되겠지 6개가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6개가 한 세트 네 맞지? 6개가 한 세트가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몇 개 32개잖아요? 네 32개니까 아 뭐가 되는 거 5개 세트 네 더하기 A1 더하기 A2 이제 이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네 얘는 이게 뭐라는 얘기니? 110 이제 2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회석하는데 어려움 없죠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겠느냐 그냥 집어넣는 거 어쩔 수 없어 집어넣는 거는 잘 보세요 여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얘가 주인공이야 항상 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여기 여기 N에다가 1집어넣어 봐 1집어넣으면 바로 뭐가 되니? A 뭐가 됩니까? A3이 되겠지 A3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1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여기다 1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A1 빼기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에다가 2집어넣으면 A 뭐가 되겠니? 얘들아? 4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2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A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그 다음에 A5는 여기다가 3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5 3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해석해 보면 당연히 1하고 2로만 나타내라 이런 뜻이겠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3은 여기 3이 여기 있잖아 그럼 뭘로 가는 거야? 그냥 1하고 2로만 A1과 A2로만 나타내는 식으로 바꾸면 되는거지 이해 되겠어? 네 뭔 소리냐면은 A5라는 친구는 A3 빼기 3이잖아 그래 안그래 근데 A3이 뭐냐 그 얘기지 A3이 이거잖아 그러면 A1 빼기 3에 빼기 3이니까 아 A1 빼기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A6은 마찬가지 여기다가 4집어넣는 거니까 A4 더하기 뭐가 되는거야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럼 A3은 또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A2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A2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자 정리할게요 자 A1은 그냥 A1이라고 보고요 A2는 그냥 A2라고 볼게요 그러고 나면 한 세트값 한 세트값 한 세트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A1에서부터 A6까지를 더한 거를 말하는 거지 알겠지? 이게 한 세트값이니까 이게 이제 세트값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세트값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A1이 한 개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하자 헷갈리니까 A1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3A1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6이 있잖아 그래 안그래 그럼 마이너스 9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더하기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A2는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3A2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9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냥 이거 단순히 더하는 거야 그러면 한 세트값이 결국에는 뭐냐면 아 A1 더하기 A2에 세 개가 한 세트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거 다 정리해 놨으니까 다섯 개 세트야 그럼 열 다섯 개 열 다섯 개 하나 여기 준비해 있지 열 여섯 개가 되겠지 다섯 개 세트라는 거는 이거 곱하기 이제 오라는 얘기니까 이거 A1 A2가 열 다섯 개라는 얘기잖아 A1 A2가 열 다섯 개에다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A1 A2에 열 여섯 개가 110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럼 A1 A2는 얼마냐 뭐가 되겠습니까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약분하면 7 나오죠 수열 A2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가 만족할 때 A1 더하기 A22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면 이거 생각만 조금만 해보자 자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인 얘들아 뭐 가운데는 싸그리 쫙 없어져 버리고 양 끝에 거가 필요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건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식이 주어졌거든 선생님은 일단 어떻게 해 볼 거냐면 일단 쭉 한번 나열 해 볼 거야 그냥 나는 자 보세요 여기다가 N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뭐부터 넣어본다고 1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겠지 그치 1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2, 3이 나오게 하지 말고 3, 4가 나오게 할까 선생님 3, 4가 알겠니? 그 3, 4가 나오려면 N에다가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3 더하기 A4는 이거에 두 배지 항상 N에 두 배잖아 그치? 이런 것도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잠깐만 관계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훨씬 빨라진다고 대상해 이거에 두 배니까 6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하나만 더 해보면 A5 A6이면 이제 10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내가 필요한 게 어디까지야 22까지 나와야 되겠지? 22까지 나오면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한 개 차이니까 A21 더하기 A22까지 와야 되겠지?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앞에 거에 두 배니까 4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얘는 잠깐 스탑 스탑시키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해볼 거냐 여기서 내가 없앨 거 한번 생각해 없앨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없애는데? 여기 있는 21부터에서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이렇게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만큼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N에 뭐부터 넣으면 되겠어 얘들아 2부터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A2 플러스 A3이 항상 이거에 두 배니까 4가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은 당연히 A 뭐가 되어야 되는 4가 되면 되겠지 A4, A6은 뭐가 되는건?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왔습니다. 쭉 오면 얘는 이제 뭐가 돼? A20 더하기 A21이 그므로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40이 된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하면 되는가? 이만큼의 합을 S1이라고 하고 이만큼의 합을 S2라고 하면 S1에서 S2를 빼버리면 A1 더하기 A22만 딱 남겠지. 약간의 어떤 아이디어 싸움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N에다가 무조건 1, 2, 3, 3 집어넣어봤자 중복되고 막 복잡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N에 하나 값이 들어갈 때마다 두 개씩 나온다는 뜻은 홀수만 집어넣어버리면 자연수의 합이 되는 거야. 사실은. 물론과 마찬가지로 짝수만 집어넣더라도 자연수의 합이 되는 거지. 시작점과 출발점이 조금 뭐할 뿐이야? 다를 뿐이야. 어떤 게? 물론 이거 다 더해서 빼면 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뭐가 더 편하냐면 4에서 6 빼는 거잖아. 6에서 4 빼는 거잖아. 10에서 8 빼는 거잖아. 42에서 40 빼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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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빼면 2 빼면 2 빼면 2 빼면 2 2가 몇 개? 크기만 카운트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면 2가 몇 개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칸띠기 더하기 1이 항의 개수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11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2가 11개 22 이렇게 4번 이거는 여기 보면 얘들아 작년 수능 21번이야. 21번이면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로 따지면 29번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지. 킬러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이 절대값 절대값이 있으면 얘들아 의도적으로 뭐라 생각하라고 아 음수다 생각하라고 무조건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뭐라고? 편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제 사실 얘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A1이라는 친구는 그 말 아니겠어?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2로 니네가 접근을 해봤자 다시 뭐 한다고? 다시 또 쭉 했다가 아 안되네? 다시 마이너스 1을 해볼까? 이렇게 한다고. 뭐부터 해보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마이너스 2부터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2를 하라는 얘기지. 절대값이 쉬워진 건 항상 음수라고 생각하고 음수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가는 사실 뭐 별게 없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나가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독특한 문제예요 얘가. 나가. 나가 참. 이게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쪽의 절대값을 쉬웠는데 어쨌든 두 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A 선생님 말이대로 만약에 A1이 마이너스 2라면 A2는 그거 절대값을 쉬운 거에 두 배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4가 되겠지. 얘는 4가. 근데 AM 플러스 1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A2도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다시 A1을 얘들아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A2로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A2라는 건 뭐냐면 A1 1에다가 즉 이거에다가 두 배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절대값 쉬우고 두 배 한 게 이거 아니냐. A2 아니냐. 근데 A2가 아니라 A2의 절대값이 4라는 얘기잖아. 맞죠? A2의 절대값이 4라는 얘기는 A2라는 친구는 마찬가지로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A3은 8 아니면 마이너스 8이고 A4은 16 아니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지. 즉 A1부터 어느 적당한 수까지가 뭐라는 얘기야? 똑같은 값을 갖기는 가죠. 절대값으로. 그치? 그런데 양수나 음수 둘 중에 하나 값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봅시다. 자 A1 A2 3 A4 A5 A6 A7 A8 A9 A10 왜? 10가지 합이니까.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일단 2 4 8 16 32 64 이거 뭐야? 2에 그냥 그거지. 네. 256 512 1024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128 256 512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아 여기에 있는 A1부터 시작을 해서 쭉 A10까지 이렇게 쭉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를 뭐하겠다는 얘기야? 선택 초이스 하겠다. 이런 얘기야. 초이스 하겠다. 누구를 초이스 할지는 모르죠. 규칙도 몰라요. 그러면 단 하나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친구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키가 뭐냐면 다야 다. 1부터 10까지를 다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 게 하나의 단소 조건이야 이제. 그치?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 이렇게 얘들아 이 식 곱해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이 뭐냐면 얘부터 얘를 다 더해도 얘가 안 돼. 그거 알고 있죠? 네. 여기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512까지를 다 더해도 마이너스 1024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10개를 더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플러스 1024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1024가 돼야 되니 둘 중에 누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그렇지. 플러스 1024가 돼버리면 얘네를 다 더해도 뭐해도 얘네를 다 더해도 1024가 안 돼. 그러면 음수가 절대 될 수가 있어? 없단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A10은 무조건 뭐야? 이거야. A10은 무조건 이거야. 마이너스 1024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다 뭐가 되겠어? 크로스. 크로스가 돼야 되겠지? 네. 얼마 차이가 나야 돼? 14만큼만 얘가 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나머지 거를 내가 택해서 얼마를 만들어야 되니? 얼마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14잖아. 그치? 얼마 만들면 돼? 천 십만 들면 되겠지? 아니? 천 십만 들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 어쨌든 간에 적당하게 뭐 이 정도까지는 다 뭐가 될 수밖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데서 만약에 하나 펑크나버리면 당연히 뭐가 되니까 얘가 아니라면 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건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 되니? 그러니까 이 정도 큰 라인은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십 몇 정도 차이나 할 정도 에서만이 음수로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내가 천 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 십 그럼 천 십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봤더니 어 니네 이거 2만 더해주면 천 이십 사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응 그쵸? 여기다가 여기다가 2만 더해주면 천 이십 사가 돼. 2만 더해주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만들어. 어 새로운 거 하지 말자. 자 510이 뭐 적당히 이 정도는 뭐 되겠다라는 느낌은 있어 없어? 일단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느낌 있죠? 네. 왜 그러냐면 얘가 양수가 아니면 뭐가 돼야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차이가 더 확 날 거 아니 차이가 더 확 날 거 아니야. 14만 차이 나야 된다고. 첫 14만 알겠지? 네. 그럼 여기까지 합은 얼마니? 계산하면 어쩔 수 없죠. 어 512 자 512 256 하면 얼마야? 768 그치? 그 다음에 128 128 하면 얼마니? 6 하나 올라가니까 8 9 얼마야? 8 6 하나 올라가니까 6 하나 올라가니까 9 이렇게 되겠지? 960 맞죠? 여기까지가 960이야. 네. 지금 얼마 만들어야 돼? 일단 1,010만 들어야 돼. 어휴, 빨리 가자. 64 하나 더 보태줘. 64 그럼 뭐가 돼? 64 아니, 64 했지? 32 32 더해. 그럼 얼마야? 9 9 920 야, 너도 파란색 해야 되겠다. 아니, 16 더해, 16 16 더해 주면 얼마야? 8 8 그 다음에 0 1 1 1 그치? 그니까 오, 16 너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얼마 부족해? 2 2 2 부족하지? 네. 근데 2 부족한데 잘 생각을 해봐. 그럼 2만 만약에 파란색 해버리면 얘네가 음수로 해버리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얘만 만약에 파란색 해봐. 오, 2 부족하네? 오케이. 나 이거 할래.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가 뭐가 생겨? 말해서 또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니까 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봤더니 좋겠냐고 봤더니 지금 지금 결론적으로 풀마를 계산했을 때 2만큼은 더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니네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니네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너는 플러스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플러스 얼마가 생기는 거야. 2가 생기지? 정확하게 1010이 맞아지지? 그래서 아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안이라는 수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는 말은 못 하겠고 이런 수혈이구나. 자랑스러운 수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자랑스러운 수혈이야. 이런 수혈이라는 얘기야. 이해 되겠어? 지금 빨리 갖다 드릴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혈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다는 얘기야.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A, N이 양수면 2배라는 얘기야. 양수면 2를 빼라는 얘기야. 2씩 작아지는 거지. 음수면은 뭐 하는 거야? 음수면 5를 더하는 거야? 양수일 때는 계속 2씩 빼 20배 20배 알겠지? 그리고 음수가 2 빼서 음수가 됐어. 다시 뭐하라는 얘기야? 5를 더해서 양수 만들라는 얘기지. 그럼 또 20배 그럼 음수가 됐어. 그럼 뭐하는 거야? 또 양수 만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A 열다섯 번째 항이 A 열다섯 번째 항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A1의 최소값은 뭐가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양치기 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냥 양치기가 뭐냐? 대입할 수밖에 없어. A1은 1이라고 생각해보고 해보는 거고 1하고 해보는 거고 3이라고 해보고 해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식의 상황 파악을 조금 여러분이 하시면 속도가 빨라지면 가능해. 풀 수 있어. 자 일단은 잘 보세요. A1이 1이면 A2는 뭐가 되겠니? A2는 A2는 전에께 양수의 음수야. 항상 봐야 되나요? 항상 내가 나는 구할 거기 때문에 내 전에께 양수냐 음수냐 라는 거지. 그치? 내 전에꺼 양수의 음수야. 양수죠? 양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빼라고 무조건. 이해 되겠어? 네. A2는 전에꺼가 양수면은 이쪽이잖아. 음수면은 이쪽이고 그래 안 그래? 네. 지현이 이해 되니? 아직 잘 안 돼요? A1이 왜 1이래요? 아니 1이라고 해보는 거야. 얼마인지 몰라. A1은 채소값 구하는 거야. 다 구하는 거야? 1.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어. 그렇게 되는 문제야. 그냥. 근데 이게 하다보면 규칙이 좀 있어요. 쌤이 알려줄게요. 어쨌든. A1이 얼마지 모르겠습니까? A1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부터 시작할 수도 없어. 왜? 5가 만약에 답이 나와도 그 전에꺼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A1이 이제 아 넌 A1이 왜 1인가 봤구나. 어. 내가 그냥 한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양수잖아. 그치? 양수면은 무조건 뭐 하라고 얘들아? 2를 빼다 하고. 그럼 A2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A3은 뭐가 되겠어? 음수잖아. 음수면 뭐 하라고? 5 더 하라고. 그치?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익히셔도 빨리빨리 갈 수 있어. 그냥. 자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자 A1, A2, 3, 4, 5, 5, 6, 7, 8, 9, 10, 11, 12, 14, 15까지 이렇게. 이렇게. 물론 규칙이 있어요. 어. 근데 규칙이 있을 수 없으면 모르잖아. 그치? 물으면 초면 이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지 뭐. 어. 이렇게. 포기하면 편해요. 왜 시험을 바꿔서 나올 수 있잖아. A2. 내가 얘기했잖아. 본인도 못 풀 문제를 바꿔도 어떻게 내. 어. 물론 여기는 바꿀 수가 있겠지. 이 정도는. 아. 어. 그러면은 여기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A1이. 자. A1이 1이야. 1. 알겠지? 그럼 A1이 1이면. 자 어떻게 되냐 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자 이거 봐봐. 같이 봐봐 얘들아. 이거 같이 보면서 빨간색이야. 양수면은 뭐라고?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음수면은 뭐라고? 5도 하니까 4. 2 빼니까. 2. 2 빼니까. 0. 여기도 얘도 아직 0이잖아요. 0보다 크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 다음은 5도 하니까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2 빼니까 뭐가 되겠니?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 얘하고 얘가 뭐가 됐어? 딱 규칙이 됐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다시 또 똑같이 돌아가겠지. 어차피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1이고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4. AR? 1. 네. 8이 1이잖아. 그래. 그럼 A15은 뭐가 되겠어? 여기도? 1. 1 되겠지.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탈락. 음수. 아아 이렇게만 해. 탈락. 이해되겠어요? 네. 어. 할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네. 됐어요? 자 2. 3. 4. 5. 답은 5이에요. 선보적으로. 어? 자 근데 근데 해보면 돼.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익히는 게 좋아. 아 전에꺼가 양수냐 음수냐 그럼 2씩 뺀다. 음수가 될 때 5도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금방 금방 할 수 있잖아. 얘가 2니까 뭐하냐? 얘는 0 되겠지. 이해되죠? 2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5도 하면 3이 될 것이고 빼니까 1. 빼니까 마이너스 1. 5 더 하니까 4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봐봐. 이렇게 왔잖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 규칙이 되겠지. 네. 그럼 다시 또 여기도 뭐가 되겠지. 여기가 규칙이 되겠지. 이렇게. 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너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3도 안 돼. 네. 4도 안 돼. 해보면 되는데. 근데 이런 느낌을 좀. 사실 이런 느낌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 결국에는. 답지를 보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참 생각 못해. 여기가 5를 더하죠. 5를. 그래 안 그래? 네. 5를 더하는 게 사실 포인트야. 5를 더하잖아. 5를. 그치? 근데 초항이 만약에 5가 되어버리면은 떨어지는 이런 그. 하여튼 보자. 해봐. 얘는 그럼 얼마야? 얘는 3이잖아. 그치? 네.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4. 2. 0. 마 2. 아니 아니. 마 2. 그 다음 뭐?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 마찬가지네. 3. 3. 이렇게. 여기도 3이 되겠지. 네. 탈락. 오케이? 이렇게 한 3개 해보면은. 아 뭐야 이거. 계속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속 양수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얘가 이제 4야. 얘가 4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2. 0. 마 2. 3. 1. 마 1. 4 이렇게 되겠지? 네. 어. 그러니까. 5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너도 안 된다. 이 얘긴데. 5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5는 특별 대결해 줍시다. 답이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3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1. 마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4. 2. 0. 마 2. 5 아직 안 나왔어. 그치? 네. 그거 생각해봐. 얘가 나올 수가 있겠니? 없겠니? 나올 수가 없어. 음수일 때 5를 더하잖아. 음수일 때 5를 더하잖아? 지금 사실 얘네까지는 다 누가 나왔어?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 그치? 왜? 1, 2, 3, 4는 5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1에서 5를 더하면 4가 나올 수가 있지. 근데 5라는 값은 다시 나올 수가 없다고. 0일 때 5도 해야 5 나오잖아. 근데 음수일 때 5도 하는 거잖아. 음수가 돼야 5를 더하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초항인 A1 값이 5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즉,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갔던 패턴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좀 해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음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규칙적이 되겠지? 네. 2에 대한 돼. 그치? 수업가 몇 개 안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게 빠르니까. 네. 1. 마이너스 1. 오케이? 네. 그럼 뭐? 4. 2, 0, 마, 2 이렇게 되네. 그래서 아하 15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는 다섯 번째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